어시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오전 9시에 시작한 낚시대회에 참가했던 배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는데 제법 큰 물고기를 잡았다 두 명이 저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니 믿겨지지 않는다 순서를 기다리는 배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나온다 1미터가 넘는 크기에 30킬로그램이 넘는 무게 정말 대물이다 오늘 참가한 13척의 배가 모두 들어오고 오늘의 우승자를 결정할 차례 8시간 만에 200킬로그램을 넘게 잡은 리말로호가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시상식도 시상자도 없다 참가자 모두 집에 돌아갔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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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